5 파주시청이 김정원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빠른 서비스 초반 김정원의 서비스 이정현이 10 신민주 3부 풀립 8센티미터 제께도 정반아 계속 파트너에게 넘겨주고 계속 움직여 주는 다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주 서비스 정단아 리시브 정단아 말고 붙어서 철저하게 본인이 백 탑 스피드 갖고 있습니다 예 1대 4 이번에는 파주시청을 상대로 넉 점차 리드 이정현 짧게 신민주의 공격 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왔던 파주였고요 플립 블럭 이후에 다시 백핸드 공격 파주시청의 연달아 공격이 이어집니다 흠 시민주 자 지켜야 불럭을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붙어줘야 됩니다 홀을 침해 들어온 이정현의 서비스 정단아의 백 정단아에서 맞아야 될 텐데요 어 좋았습니다 바나나 풀립 네트 반전 차 정렬 정렬 이정현 백핸디 자 그리고 석점차 이정현 성공 많은 팬들이 이정현수를 많이 기억하십니다 아 그렇죠 기습적으로 갑니다 발빠른대 서비스왈리시브가 바뀝니다 정단하의 서비스 신민주의 리시브 리시브 이정현 김정환이 불쩍 뜁니다 신민주의 마무리까지 구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살려냅니다 김정환 서비스 리시브 이정현 리시브 김정환 고핸대 등공입니다 다시 백핵 자 정단하도 그 시작을 잘했구요 살려냈습니다 김정환 포핸들 네 좋았습니다 김정환 정단하 신민주 이정현의 공 반대오 이정현 반대편 막아줘야됩니다 자 이번엔 이정현의 신중한 모습 오우 오우 좋았습니다 자 한점차 백핸들 백핸들 김정환 김정환 차를 따라가야하는 양산시청 자 그럼 동선의 움직임이 조금씩 흐트러지니까 실책이 많이 아 매치 포인트까지 한점 남겨놓고 있는 양산시청 이정현 득점 진민주의 선제공격 따라 붙어야하는 파주시청 바깥쪽 오우 선제공격 이정현 오우 rése есто rok 오우 이정현 Davis bleeding shake 만약에 감사합니다.